국내의 저비용 항공사 LCC 3개사가 여름철 휴가와 코로나19로 억눌리 여행 수요가 맞물린 성수기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 회사 간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합니다. 11일 항공학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일제의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베트남과 일본 등 중심으로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다낭, 호치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프로모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항공은 8월 15일 오후 5시까지 국내선 6개 노선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23개 노선을 내상으로 초특가 항공권 할인 행사쯤을 진행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편도 총액 운행 기준으로 인천에서 출발하는 단항편은 13만 3,100원부터 판매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28일까지 편도 총액 기준 싱가포르에 20만 2천원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탑승 기간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진에어는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8월 9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운항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 항공평 대상으로 이달 13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부터는 사실상 항공사들이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9월 추석 연휴까지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